팩만 해줬구요 오전 9시쯤인데 이래야 돼요 너무 슬퍼 오늘 밖에 비가 오거든요 너무 슬퍼요 비오는 날에는 뭔가 좀 축축 처지고 살짝 우울해 우울하니까 긴 생머리로 피구 미팅하러 갈거에요 오늘 저희 아침은 요거 요플레랑 유나부스터랑 그리고 비음효소 아직까지 잘 먹고 있구요 갑자기 와플이 먹고 싶어가지고 로투스 와플을 배달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얘는 캐주얼 어페어라는 컬러에요 오늘은 화장을 연하게 할거라서 하지만 다 할거지 이롱 요즘에 뷰러를 못찍겠어 요즘에 뷰러를 못찍겠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올리브영에도 가고 오후에는 미팅이 3개가 있어요 아 네 얼마전부터 도로에 그 시내 주행 속도가 50km로 제한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 아이고야 아휴 내가 또 떨어질 줄 알았지 내가 그래서 시내 50km를 계속 맞춰서 가다보니까 자꾸 신경쓰요 하루 이틀 소재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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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tle 오 오 오 오 오 뉴레이어리 스테트라블를 만들고 왔습니다. 마크를 뽑으면 세티브 표현이 예쁘게 유지된다. 저희가 비주얼 검색이 끝났습니다. 비주얼 검색이 끝났습니다. 못 들어간 곳이? 여기서 맨날 지나치고 저거 저기였는데? 세상에서 죄를 껴 그게. 매번 놓쳐. 여기 어디예요? 저 약간 길 치워가지고. 나나나나. 놀라운 소리. 달콤? 자리야. 우와 있다! 바로 옆에 있다. 우와 럭키! 알려주는 거. 네. 와 진짜 끝! 아락림 한 번 컷! 우와 짱이다. 멋있어. 다른 브랜드랑 또 찾아오는 점심이 있는 게 저희가 지금 보충점이 될까요? 이 중에서 70mm 같은 경우는 1시간 10분? 야! 너무한 거 아니니? 아휴 정말 잠시만요 틈미안! 다 틈미안! 좌회전인 걸 몰랐어 우회전인 줄 알았어 어? 미팅을 했는데 정말 향도 진짜 좋고 어? 저는 진짜 최근에 써봤던 애교 중에서 이거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정말 도착 예정 시간이 1시간 10분? 1시간 10분 걸린대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 1시간 10분이면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이제 출발하면 언제 도착하냐 1시간 10분 걸린대요 2시간 10분 걸린대요 벌써 땀네요. 얼마나 운동을 안했으면 스트레칭했다가 땀이 날까요? 진짜요? 척추를 내려가시고 여기서 우리 등기 말리지 않게 골반으로 척추를 하나하나 찝어내면서 내려가고 그렇지 않으니, 오케이. 자, 천천히 올라오실게요. 멘트럴까지 붙잡으시고 한 달 밤만 힘들어야지? 한 달 반만이라서 마시고 다섯 가져가셔서 스탑 자, 여기서 양 손끝 살짝 위만 높이까지 그렇지 마시면서 업 세 개만 더 갈게요. 올라갔다가 하나 앤, 둘, 세 개 마지막 마시고 앤, 셋 가져가셔서 스탑 손끝 2cm만 올려주고 유지 그렇지 배꼽도 눌러주고 오른쪽 겨달을 더 닿으세요. 오케이. 5초, 4초, 3초, 2초, 1초 잘하셨어요. 괜찮으셨죠? 1초, 2초, 3초 1초, 2초, 3초 1초, 3초 이용해서 쭉 열려주세요. 그렇지 마시고 둘 자, 오른쪽 옆구리 맞으실게 이제 1초, 2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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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3초 3초 크리에이터 동생이 해성이가 있는데 해성이가 요즘에 차 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리뷰도 하고 뭐 이런 전시장 가서 차 신차들도 보는데 아랑 언니 벤츠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너무 좋지 나 꼭 갈거야 그래서 오늘 시간을 내가지고 전시장을 가요 S클래스가 새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구경만 구경만 하러 갑니다 으앙 너무 떨려 지금 끌고 있는 차가 벤츠이기는 한데요 벤츠 SUV를 끌고 있거든요 근데 세단이랑 SUV랑 저도 고를 때 고민이 많았는데 바로 그 전에 타던 차가 약간 스포츠카 느낌이라서 엄청 낮았거든요 낮다보니까 시야 확보도 잘 안되고 운전할 때 조금 불편해가지고 이번에는 SUV를 끌게 됐는데요 아직까지 세단은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오늘 가서 벤츠 세단은 어떤지 보려고요 그리고 오늘 혜성이가 언니 오늘 S클래스처럼 입고 와 그래가지고 야 그런게 뭐야 하다가 목걸이가 마침 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악세사리 포인트를 주고 갑니다 어어 예에 에이 도착했어? 응 난 이미 왔지 아 뭐야 왜이렇게 빨리 도착했어 응 어 그래 여기야? 여기야?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 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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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대교 영어 대교 거의 다 왔어요 이런 거 내 거 지지 도착했다 뭐야 뭐야 너무 멋있잖아 뭐야 너무 멋있네 나 좀 설레요 어떡해 이 특별한 차량을 위해 언유 SLS는 자동차의 우수성을 기록하는 볼 수 없었던 수준까지 SLS는 독보적인 차량이자 우수함의 성신가도 같은 차량으로써 SLS는 비할데도 안야됨 이제 진짜 시승을 하러 가요 혜성이 덕분에 내가 S 클래스를 시승하더니 제가 타요 야 너 부럽다 타면 되나요? 어때? 아 진짜 부드럽다 해피 해피 와 진짜 예쁘다 언니도 돌아갈 때 언니처럼 탑니다 우와 썬루프 열 때도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돼요 아 그냥 터치군요 아까 제가 그냥 누른 건지 뭔지 잘 애매해가지고 내가 그리고 믿음만큼 얘가 움직이네 우와 우와 아 가는구나 여기 메쉬망이 한번 올라오니까 뒷좌석까지 바람이 시원하기가 좋다 이제 벤트 행사장 끝나고 혜성이랑 밥 먹으려고 하는데 와 방금 S 클래스 타다가 내꺼 타니까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브레이크 느낌이 달라 이게 무슨 일이람 여기는 컬드썩이라는 카페입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뭐지? 한 끼 다 안 먹었어 음 내가 아직 몰랐어 정신없으면 그래 음 맛있어 빵에 찍고 떠먹어 따로따로 원래 따로따로 해도 입에서 시키잖아요 응 아 아 아 너무 졸려 너무 졸려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 운전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졸려가지고 왜냐면 너무 졸리거든 한 시간 지금 몇 번째 운전 중이니 한 시간 20 번째 운전 중이니? 그런 거니? 제발 이번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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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를 몇 번을 보내니? 이거 봐 이거 봐 쌍꺼풀 터치 벗데란 들겹시 생겼네 출장 있어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출근 하기 싫다 너무 졸려 아 너무 졸려 아 너무 졸려 끝 출근 출근하러 가지 가야지 가야지 응 핸드폰 뭐지? 다 보네 핸드폰 으이구 또 뭐야 메이크업 박스 이러지들 마세요 저 너무 힘들어 땅마음 땅다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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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왜 쓰러진 거야 아 오늘 톤업크림만 발랐어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눈화장도 아무것도 안하고 어차피 출장이니까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안 보여서 화장도 안하고 일하러 갈 때 점점 화장을 잘 안하게 돼요 이거를 써 이 거울 같이 쓰고 잠시 위 일해볼까? 오늘 내내 욕했는데 오늘 내 아 일하기 싫다 아 퇴근하고 싶다 그랬는데 아 너무 웃겨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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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친 송실장 송실장 고생했어요 눈으로 욕하지 말고요 아 짬이 찰수록 아 진심해 보여? 응 아주 보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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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시 쭈 아 으 엠 오늘 일 다 끝나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카메라 켜지도 못하고 진짜 일만 하고 팀 친구랑 이제 밥 먹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1시간 14분이 걸린대요 이게 더 힘들어 일하는 시간이랑 출퇴근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네 열심히 집에 가서 편집을 또 해야 돼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잉 집으로 갑니다 안녕 저는 도착했습니다 7시 40분이에요 오늘 저녁은 내내 편집 이래 볼까